인상 깊었던 사람 저희가 왜 여기 있냐 저희 민턴트립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어? 저는 뭐 이쪽 보면서요 민턴트립 찍으면서 우리가 올스타존도 준비를 하잖아 네 임팩트 있던 친구 저는 뭐니뭐니 해도 김포야들 왜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편의 주인공은 완전히 김포야들였어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던 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포야들이 또 첫화였나? 그쵸 첫화였잖아요 그때 너무 주눅들어가지고 사실 세 편 다진거 같기도 하거든 나는 9.6.28도 좀 쎘어 사실 그 둘이 붙든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어디 왔냐 진짜 김포입니다 김포에 왔습니다 김포 김포의 아들을 만나러 김포에 왔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아들한테 우리 올스타전 좀 나오라고 할까? 어? 섭외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김포의 아들 만나서 그동안 잘 지냈는지 그 다음에 소식과 그 다음에 올스타전에 나와서 진짜 다 이길 수 있는지 각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아니 이 형님은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니까 콜라를 두 병으로 사네 제로콜라 산 안 쪄 형 아 그렇게 바로 먹는거에요? 응 두 개 먹어야지 형 저도 한 입만 아 내 집고 아 형 하나 먹었잖아요 맛있지? 시원하네 펩시에서 우리 후원 안 들어오네? 하하하하하 예 김포의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다고 하는데 매장이 크네요? 김포의 아들이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 잘 김포의 아들이 여기 매장에 있다는거지? 그런거 같아요 매장에 있다고 연락받아서 네 일단 가봐야되나 어 크냐 매장이 네 여기 들어가면 홍보해 주는거잖아 나오라 그래 하하하하하 장난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어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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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네 김포의 아들 어 김포의 아들 있네요 여기 네 네 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 우리 민턴트립의 또 일화 주민공 네 최강자 최강자 맞아요 네 사실 우리 여기 매장은 좀 관심 없고 뭘 하러 왔어요 네 영업을 하려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저희 네 본롱부터 얘기할까? 네 우리 김포의 아들을 좀 섭외를 하려고 우리가 이제 시즌1이 팁 이하로 종료가 되어있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왕주왕전 울스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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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 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은 되게 개성이 있었던 분 그 다음에 딱 임팩트가 있었던 임팩트가 있었던 분들을 배틀을 시켜보는 거야 이분들끼리 뭐 토너먼트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그냥 UFC처럼 한번씩 붙하는 거야 근데 저희가 제가 자다왔어요? 네 아 레스너시고 네 일하나 근데 사실 김포의 아들은 저희 1화에 엄청난 주역이고 주인공이고 네 어 그런데 우리 12화까지 이제 곧 찍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 아무나 붙여도 가능할까요? 아무나요? 네 혹시 두려운 상대가 있나요? 아 저는 없는데 원래 업이 없는 사령 네 그런데 파트너 무료로 파일이지 않을까 아 만약에 공정부의견님이 안되면 뭐 다른 분으로라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저기 구령만 28년 알아요? 알죠? 다음화에 나왔었잖아요 아 봤었어요 맞죠? 고기랑 붙으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진짜로? 고기는 뭐 자신감이 역시 8월 말 네 8월 말 8월 말쯤에 찍을건데 네 그때 이제 일정만 배치하려면 가능하다? 일정이요 안 되면 만들어야지 아 이런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여기 왜 계신거에요? 네? 뭐 줄매로 오셨어요? 아니면 오늘 오늘 누나가 이제 휴가 갔다 왔다 그래서 얼굴 잠깐 보려고 왔는데 누나가 여기있어요? 누나가 매장이에요? 아 누나가 제가 하는건 아니고 매장은 계정매장이에요 저는 여기 아무것도 아 매장 주인이 누나 누님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사업가 누나를 가진 약간 그런 아 매일 아 저는 여기 지분이 0이긴 한데 네 또 혈육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는데 혈육이란 단어를 쓰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네 저는 메이크라켓 대표 남편입니다 남편? 네 아 그래서 매니저라고 불러주세요 네 저는 아니구요 저희 누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저희 내형입니다 아 되게 먼 관계처럼 누나의 네 이게 원래는 격없이 지내는데 네 또 이제 또 이게 공식적이 되다보니까 그렇죠 제가 좀 때리거든요 원래는 네 티격태격 잘하고 다니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뭐 후원 정도 해주셔야 저희가 매장 홍보가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또 김포야들이 저희 올스타에 또 합류를 또 올스타전에 또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볍게 홍보 들어갑니다 자 15초 시작! 매장 규모는 80평이구요 아 아주 넓은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포야들이 쓰는 주력 라켓은 뭔가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하다 저는 여기서 또 많이 쓰는게 아 여기 있다 제가 쓰는게 두 자루입니다 이렇게 이거요? 여기 투어 9000이라 라켓 하고요 투어 9000? 네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건데 디스커보 2년정 브라켓을 많이 씁니다 오 라켓을 정말 D조가 잡아도 A조가 될 수 있는 마법의 라켓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이 앞에 있는 아저씨는 형님은 누구시죠? 저희 매영의 친구 멋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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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오는데 소송거리죠 그래 모르는 아저씨입니다 어디요 어디요 싸움 잘하실 것 같은데 드라이오 어디있을까요 우리 여기 여기 어디지? 다 판매돼서 없습니다 요즘 또 민턴트립 때문에 빅터 홈고가 그렇게 돼가지고 문양이 없어요 마우프가죠 진짜에요? 진짜 진짜 다 판매됐어요 그래서 없어요 민턴트립 보고 이 라켓 어떤거냐고 묻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구요 민턴트립 홍보가 엄청 잘 돼서 그런지 오오 김포는 메이크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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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기 우리가 여기 또 그냥 왔다 가면 매장 홍보만 하는거잖아 그렇죠 안되지 네 자 민턴트립을 보고 왔다 빅민턴을 보고 왔다 변두리를 보고 왔다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산다 서비스가 들어가죠 안 들어갔으면 이거 그냥 삭제야 하하하하하 집에 가면 들어가죠 여기 또 들어가죠 이러면은 이제 뭐야 그 작은거 하나 주시고 말할 수 있거든 확실하게 하자구요 네 자 만약에 10만원 이상 때의 물건을 샀다 요렇게 할까요 네 10만원 이상 합쳐서 10만원 이상이면 뭐 10만원 이하면 뭐 요런거 어떨까요 음 좋습니다 네 10만원 주하면 경기용 양말에 서비스 하나로 경기용 양말에 경기용 양말에 한 8,000원에서 13,000원 하지 않으시고 오 나 그냥 양말을 샀 줄 알았어 오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분들한테 네 비트 타올 드리겠습니다 타올 잠시만요 네 아까부터 쳐다보고 계신 저희 빅미턴이 한 분 계세요 빅미턴이 빅미턴이 저 혹시 여기 손님이세요? 손님이요 혹시 구력은 어떻게 되세요? 아 구력은 한 2년 정도 지금 굽스는 아 저는 경기를 한 번도 안 나갔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러 오셨어요? 아 지금 사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협상을 했잖아요 지금 혹시 산 거 있으면 일단 환풀 하시고 아직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10만원 이하로 사시면 경기용 양말 저는 경기용 양말만 신어요 진짜 잘 잡아서 그리고 10만원 이상 사면 타올였죠? 라켓 타올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 구매하려고 오셨어요? 라켓 구매하러 왔고 라켓 20만원짜리 넘어요? 네 넘었습니다 우리 첫 손님인데 또 타올에다가 양말 하나 또 같이 가능할까요? 양말에 타올? 네 드리겠습니다 뭘 저러셨네요 네 따꾸니까 빅미턴에 약간 냄새가 나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한 냄새가 좀 있는데 여러분도 여기 김포의 메이크라켓 주소가 어떻게 되죠? 팀웹으로 메이크라켓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사실 라켓 팔고 양말에다가 타올 주면 약간 크게 이득이 아니거든 내가 팔아서 알잖아 여기 손에 약하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